자 오늘의 냠냠이로는 짜파게티 13개 13개로 이렇게 먹을 거고 지금 많이 좀 불었어요 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말없이 그렇게 좀 말없이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먹을게요 자 13개면 해도 이 어마어마한 이 접시에 가득 찹니다 근데 뭐 이게 조리 장면이 없으면 몇 개는 구라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 장면이 중요해요 여기 김치하고 김치하고 쌈무 있어요 쌈무 자 먹을게요 자 솔직하게 고마워요 자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얀 과일 고맙습니다 이게 또 굳어가지고 겁나 먹기 힘드네 아 이거 불편하네 됐고 젓가락으로 퍼자 흠 흠 후 후 음 아 아 아.. 일단 너무 목말라니까 롱 자 생방입니다. 추천좀 눌러주십시오 자 생방입니다. 멍청소스 좋은 지적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소탈린 초콜릿 109개 109개 고맙습니다 이것도 설정을 안했네 다 돌겠네 하아... 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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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소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물기가 없어서 뻑뻑해서 그래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 제가 잘 먹었을 때 흰색이 꽃잎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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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물 젠장 젠장 뜨거umb 물 젠장 아직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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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오븐에 참깨 오븐에 참깨 드디어 샀습니다 오븐에 참깨 너무 뻑뻑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20개라고 구라칩니다 먹말라 전부 얼음조각이야 이거 물이 없다 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어져 물이 없어져 물이 없어져 물이 없어져 물 좀 금방 가져올게요 물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물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물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물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물 떨어졌어요 이거밖에 없네 뭐야 이거 물이 없다니깐요 물이 자 자격증이 삼자게 삼은 귀요미 고마워요 물이 없다니깐 콜라라도 부어요 자 초콜릿 다섯개 다섯개 고마워요 와 진짜 심각하다 이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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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사다하기 사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이거 건데 진짜 못 박혀 사랑에 여호다하기 오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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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아 설양하님 101개로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와 근데 진심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음 음 음 된장찌개 근데 아까 전에 다 들어오다가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뱃살 공주님 반가워요. 10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할인가요? 고마워요. 화질이 고리다고요. 카르 신한 카르 아니 이거 누구 설명을 두꺼이게 맞춘 건데 화질이 굳으면 되나 이게 역시 믿을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스티커 77개 회식시개 고마워요 진짜 뻑뻑해서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나도 음면이다 이거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자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모르겠어요 저도 뻑뻑해가지고 풍선 하나 고마워요 초콜릿 다섯개 고마워요 풍선 하나 그리고 풍선 일곱개 초콜릿 다섯개 고마워요 풍선 하나 고마워요 풍선 하나 고마워요 풍선 하나 고마워요 풍선 하나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풍선 하나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목막혀요 이게 그리고 또.. 그..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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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뱅 와 아직 너무 많다 아 목말라 아 목말라 배 터지겠다 열 깨고 마신다 열 깨 고마워요 오늘 이게 소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와 소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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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니 후... 어섍라도 심실게 Ponzi 아 1 3 5 5 5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름이 안 나와 소름이 안 나와 소름이 안 나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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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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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